해뜨기 전에 해뜨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봤습니다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호명산 베토벤 아웃입니다 좀 전에 4시 반쯤부터 한 편의 드라마를 봤습니다 풍경 좋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대자연이 만든 한 편의 영화를 40분짜리 영화를 봤습니다 호명산 뒷산에 올라왔는데 베토벤 뒷산에 올라왔는데 이제야 해가 뜹니다 저 해는 진작에 떠 있었겠지만 제 눈에 현재 이제야 뜹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는 늘 그 자리에서 뜨거지는데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해가 뜰까 기다리다 세월 다 갑니다 해뜨기 전이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을 해뜨고 나면 그저 별볼일 없는 일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가 좀 전에 해 뜨기 전이 해가 보이지 않아도 해가 그 의미를 존재의 가치를 보여줬던 그런 풍경을 좀 전에 봤습니다 이제 해가 서서히 떠오릅니다 앞으로는 해 뜨기보다 해 뜨는 엿보다 해 뜨기 전 준비되어 있는 일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오늘의 감동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여기는 호명산 베트벤하우스 뒷산입니다 나무에 가려서 북한광의 진가가 잘 안보일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랜만에 눈 호강하고 갑니다. 제가 요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치를 조금 바꿔서 확 확대고 올라왔습니다. 여기는 베토벤 하우스의 또 다른 능산입니다. 그만 가겠습니다.